어 저기 나온다 두 명 더 있고 세 명 총 네 저기 차 있는 거 같은데? 제 쪽에 차 사운드 하나 들려요 차 사운드? 차 이쪽으로 올 거예요 분명 그럼 얘네 딱 가야 돼 차 타고 이쪽으로 올 때쯤 건물 밖에 한 마리 건물 안에 한 마리 저희 바로 앞에 저희 바로 앞에 하나 해주세요 확인 확인 차 다 찼다 네 명 와 일로 올 거야 일로 올 거야 와 자 봐요 1 2 3 4 5 6 크흐으 으아아아아ㅏ하ㅏ하ㅏ하 ff 와하하하 야 이걸 와하하하 우와하하하 다관절하고있어 이야 대박 왜 혁대급 나왔어 다관절하고 있어 이야 클리캅클리캅 야 이거 녹화 안했어 미친 와 개쩔었다 와아 와아 와하하하 야 이거지 이거지 야 오졌다 와아 야 개오졌다 이거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완전 대박이다 이거 6명 다 관절하고 있었어 와 오지는데요 이거 지렸다 진짜 저 팀 멘붕이다 와 갑자기 한 번에 죽어버리네 와 오졌다 이거 진짜 너무 오졌다 야 얘 봐도 스트리머가 스트리머만 할 수 있는거 와 진짜 와 대박이다 미플레이로 해가지고 하는거 같은데 미플레이로 안담아지나 이거 배그튜브 각이다 이건 그네가뇨 와 오졌다 진짜 너무 오졌다 이렇게 딱 오고 있을 때 수류탄을 준비했지 1 2 3 4 5 6 퐁 다 잡았어 야 이거 오졌다 진짜 야 개쩔었다 와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한 번 다시 보자 와 진짜 너무 너무 쩔었는데 이건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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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운전하네 누구야 야 이거 핵인줄 하하하하 운전하니까 얘에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와 이렇게 다 죽은거에요 와 할께요 안녕히 primarily 아 오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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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